그럼 인사를 아싸를 가르는 기준은 뭔가 같아요? 축제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길을 그럼 만약에 다른 과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친구들 많아가지고 어 이렇게 인사해주고 친한 사람들이 많다 하면 인사라고 생각해요 아싸 아 뭐라 갑자기 아 근데 본인이 안 해라는 거야 5분 안에 선택해주세요 5초 안에 말씀해주세요 5초 안에 말씀해주세요 3초 안에 다 컴퓨터가 눈물 수가 없어요 확실한 여사친이 있다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23살 강민지라고 합니다 연애를 안 한지는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남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엽고 깜찍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2분 귀엽고 깜찍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이민준이고요 27살입니다 네 저는 동독촌에 살고 있고 대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기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실지 잘 모르겠는데 곰을 닮은 남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연기과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체능과를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눌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6살 안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의 외모만 가지고 이성을 꼬실 수 있나요? 얼굴이 특별하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 좀 평범한 이목구비 안에서 뭔가 좀 새로움을 좀 발산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뚱뚱했다가 갑자기 살 엄청 뺐는데 눈코입이 커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경험은 없지만 상대편 말 안하면 제가 좀 더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머리도 좀 찰랑찰랑거리는 몸은 안 크고 눈도 좀 사나우면서도 웃을 땐 귀여운 반달형고 웃음이거든요 보는 사람이 좀 귀여워서 좀 그런 호감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자를 이렇게 막 꼬셔본 적은 많이 없는데 저도 여자를 막 꼬시고 그런 얼굴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얼굴로써 무난하고 평범하고 좀 그 혹시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말을 좀 많으신가요? 줄일까요? 아니 제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상대방 남자분이 말이 많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잘 즐기다 재밌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23살이고요 이름은 이진성이라고 합니다 밤 대 낮 저는 일단 낮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수련을 좀 하고 있는데 단기 도파민이랑 장기 도파민이 있는데 어떤 그런 성욕이나 어떤 식욕이라든가 인간의 욕구들 절제를 좀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수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낮 밤 둘 다 좋아하는데 낮에 하는 일도 밤에 하면 또 다른 예? 왜 웃으시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낮에 데이트하는 것도 밤에 데이트하면 또 기분이 색다르잖아요 음 제가 술 마시는 걸 좀 좋아해서 밤을 일단 좋아하고 혹시 두 분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주 중인데 근데 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두 병 정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 혹시 안주 뭐 좋아하시는지 한 가지씩 말해주실 수 있나요? 술 먹을 때 안주 잘 안 먹습니다 아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술 마실 때 안주를 많이 먹고 그래서 네 안주 때문에 떨어진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국 살고 있고 26살 박진우라고 합니다 아싸 대 인싸 그 옆에 분은 시간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아싸 인싸인 척 하고 싶은 아싸 아 인싸를 더 선호하세요 아싸 인싸 같은 아싸 왜냐하면 인싸 일단 아싸 아 갑자기 여러분 인사는 아싸에 가르는 기준은 뭔 것 같아요? 체육대회나 축제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길을 그러면 다른 과분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친한 사람들이 많다 하면 인싸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아 친구들 사귀는 거 좋아해서 네 되게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다 너무 잘 맞아서 좋았는데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멋쟁이 김민규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을 유혹하는 나만의 무기 밴드부를 했잖아 고등학교 때 밴드부나 기타 치는 거나 아니면 마술이나 이런 걸 해서 좀 즐겁게 해주는 그런 그렇게 호감을 사는 네 츤데레 같은 무심한 듯 챙겨주는 그런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여자친구가 뭘 원한다 그러면 아 그런 거 왜 사냐 그런 듯 하다가도 이제 탁 하나 꽃 같은 것도 겸사겸사 곁들여가지고 주워왔어 하면서 주워 아 무서워 네 아니 나가면 나가면 보 이유 듣고 가야 돼요? 네 이유 좀 들어야겠다 좀 들어볼게요 아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일단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어디 사세요? 구로구 살아요 아 구로구 어딘지 아세요? 아니요 아 혹시 어디 사세요? 저 대전 살고 아 대전 요즘 코로나가 좀 유행이던데 괜찮으신 거죠? 서울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저랑 있으면 안 이용합니다 아 뭐야 왜 그랬어요? 아 25살 22살 저는 지금 컴퓨터과 쪽으로 전공 준비하고 있고 주형민입니다 그래도 성심성의껏 잘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꼭 해보고 싶은 애칭 나와 더 잘 맞는 사람 고르기 이름에서 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금, 민지 씨 어우 되게 어려운데 민, 디나, 민, 민지 그냥 편하게 MJ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아 여자친구 같아 MJ MJ 듣다 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알겠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친구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확실한 여자친구는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미라고 생각합니다 흥미가 없으면 일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흥미가 아닐까 생각해서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살면서 목표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연애에도 서로 채우고 싶은 목표가 있는 거고 종교가 어떻게 되시나요? 무교여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무교여서 여행 자주 다니시나요? 요즘에는 좀 자주 집에서 혹시 클럽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클럽은 안 좋아합니다 최근에는 아예 안 가가지고 최근 언제? 작년 중반부터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최종 선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했는데 좋아하는 가치관들이 비슷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우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들었네요 형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한데? 반갑습니다 오늘 이상형은 뭐예요? 아 제 이상형은 배우 박정민 씨랑 이시연 씨가 제 이상형이에요 일단 가치관이 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경박스러운 그런 말투 말고 좀 진중하고 얌전한 말투였으면 좋겠어요 가치관이나 정치적인 이런 게 좀 안 맞더라도 얘기할 때 너무 꽉 막힌 사람보다는 그냥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오우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칭찬입니다 네 Elizabeth 예 제 이상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